한국 경제가 올해 역성장을 하더라도 전세계 국내 총생산 GDP 순위가 과거에 12위로부터 9위로 올랐을 전망입니다. 한국보다 앞섰던 캐나다나 러시아 브라질이 코로나19의 타격을 우리보다 좀 더 심하게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잘 구비된 상태의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주인공은 바로 정치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다수의 국민들을 힘들게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손을 대기만 하면 어느 곳이든 혼란스럽게 어렵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일을 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아예 일을 망치려 드는 사람도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일처리 방식은 정말 거칠고 아주 초보적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과 노선의 선택이 마땅히 가야 될 그런 쪽하고 너무나 다른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잦습니다. 저 사람들도 자식이 있을 테이고 저 사람들도 손자와 손녀가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일을 꼬이도록 만들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너무 자주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잘못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좀 잘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과 고민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자 중앙일보의 배명복 대기자 칼럼니스트는 오만한 원리주의가 나라를 망친다는 그런 칼럼을 기구했습니다. 정말 아주 적합한 표현입니다. 오만한 원리주의 오만한 교조주의가 한국을 망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산을 인정하지 않고 원점에서부터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독단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결심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판단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변역을 꾀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나라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영국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원리주의 교조주의를 이렇게 재해석했습니다. 자기 생각은 처음부터 옳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문이나 비판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모든 것을 추진하고 판단하는 그 태도가 바로 원리주의고 교조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배명복 대기자의 글을 분해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인 변화가 갖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입니다. 백기자의 이야기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에드먼드 버커는 철저한 의외주의자였고 자유주의였던 그리고 평생을 자유의 투사로 살았던 그가 만년에 만난 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었다. 사람들은 당연히 에드먼드 버커가 프랑스 혁명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리고 당시의 영국 여론도 이웃한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지만 그는 완전히 기대와 딴판의 선택을 한다. 두 번째입니다. 급진적 개혁의 위험성입니다. 급진적 개혁의 위험성입니다. 어느 시대나 급진적 개혁이란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전통이라든지 역사적 경험을 깡그리 무시하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성과 합리와 판단을 강제하거나 강요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급진적 개혁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배명복 대기자 이야기입니다. 버커는 예상을 깨고 프랑스 혁명을 격렬하게 비판했다. 혁명 이듬해인 1790년에 출간된 프랑스 혁명에 관한 고찰에서 그는 이런 비유를 사용한다. 있던 건물을 다 허물어 빈티로 만든 뒤에 그 위에 이상적인 정치 제도를 하나부터 다시 쌓아올리는 무모한 시도가 프랑스의 혁명이라고 지적했다. 급하게 지은 건물이 경고할 수 없듯이 프랑스는 원래 있던 장점조차 다 잃어버리고 곧 모든 게 무너져 내릴 것으로 보았다. 꼭 같은 이야기가 문정부의 정책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상적인 정치 제도를 이것을 어떻게 바꿉니다. 이상적인 정책과 제도를 하나부터 다시 쌓아올리는 무모한 시도가 프랑스 혁명이라고 지적했다. 무모한 시도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의 운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대 포퓰리즘의 위험성입니다. 보수주의 아버지로 일컬해지는 에드먼 드 버커를 갑자기 소환하게 된 것은 지난 주말에 뉴욕타임스에서 읽은 칼럼 때문이다. 이 신문 칼럼니스트인 블렛 스티븐스는 에드먼 드 버커는 왜 여전히 중요한 거란 제목에 걸어서 버커의 시선을 통해 전 세계의 열병처럼 번지고 있는 우파 포퓰리즘과 좌파 급진주의의 경쟁을 올렸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은 현대문명의 이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100년 전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급격하게 모든 것을 해체하고 완전히 새로 쌓아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매료되는 그런 약점을 인간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끈한 것을 인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좌파 진영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는 그런 쓸모 있는 사람들이 많죠. 프랑스 혁명처럼 모든 것을 깨부수고 추상적 이론에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난폭한 시도는 자와 우를 막는다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정부의 정책 위반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깨부수고 추상적 이론에 따라서 자신들의 그런 열망에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난폭한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 문장도 아주 여름 중요합니다. 국가는 멋대로 해체하고 재주립하는 레고 블럭이 아니라 한 땀 한 땀 고치고 보태며 완성해가는 테피스트리 직물 그림과 같다는 비유가 그럴듯하다. 인간과 사회의 복잡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모든 것을 단숨에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덤비는 것은 오만이라고 버크는 주장하다. 그것은 필패 반드시 망치는 길입니다. 인간과 사회의 복잡성을 무시하고 단숨에 모든 것을 해체해서 재건설하겠다 재구성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모든 종류의 좌파 정책과 사상이 갖고 있는 치명적 단점입니다. 모든 걸 해체하고 새로 하자 한 100% 실패하는 겁니다. 문정부에 주는 교훈이 막대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아주 강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죠. 경험과 전통 그리고 축적의 중요성입니다. 버클은 급진적 혁명을 택한 프랑스와 점진적 계획을 통한 영국의 차이를 이론에 치우친 프랑스인과 경험을 중시하는 영국인의 차이로 설명한다.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힘들게 이룬 것을 결코 함부로 도박을 하지 않지만 직접 이뤄본 경험이 없는 이론가들은 물려받은 것을 걸고 위험한 도박에 나서기 쉽다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배명복 대기자 이야기입니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경험을 스스로 부를 만들어 보고 현장에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스스로 얼마나 만들어내는 것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허무는 것을 극도로 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사람 성취 경험이 없는 사람 입만 갖고 살아온 사람 구호만 갖고 살아온 사람 생각만 갖고 온 사람들은 물려받은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야말로 모든 걸 새로 건설하고 새로 만들고 새로 구성하는 그런 위험한 도박에 나설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점에 586세대 정치인들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분 너무나 호소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힘들게 이룬 것을 결고 함부로 도박을 하지 않지만 직접 이뤄본 경험이 없는 이론가들은 물려받은 것을 걸고 위험한 도박에 나서기 쉽다는 것이다. 그것이 진보와 보수의 차이고 그것이 우파와 좌파의 차이다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라고 말했다. 얼마나 오만합니까. 얼마나 자만이 심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백발백중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적교만과 지적자만은 대부분이 뭐죠. 좌파진영의 전유물이고 진보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문유물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어떻게 다 하냐. 인간과 사회의 복잡함과 시장의 복잡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다나 한데 인간의 욕망과 사회적 갈등이 응축된 복잡하게 짝이 없는 문제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만이고 자만이고 그렇다 이야기해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23번째나 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시장은 잡히지 않고 있다.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시장과 싸우고 있지만 보다시피 결과는 참담하다. 시장과 싸우고 경제학 교과 싸우고 싸우고 인간 본능하고 싸우고 그러면 백발백중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또 다른 시장 개입으로 틀어막다 보니 이건 막으면 저게 세고 저건 막으면 이게 세는 식이다. 그런데도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예 없다. 소득주도 성장률에서 이미 보여준 누가 이길지 끝까지 가보자면 버티는 오기에 다름없다. 인간과 세상의 복잡성을 생각하면 겸허한 자세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장가의 폭주는 요지부동이다. 인간과 세상의 복잡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함부로 개입해가 두드리고 부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한국의 지금 문제는 집권층 586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소위 운동권 세력들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화끈한 생각 근본부터 다 떠들고 치자 그냥 싹 밀어버리자 이런 종류의 생각의 문제 때문에 한국이 어려운 겁니다. 다른 건 문제 없습니다. 그 생각을 못 바꾸면 결국은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베랑 끝에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파괴하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8월 11일 날 방송됐던 검찰 고위직 인사 총선수사 원천 봉쇄대다를 보시고 호우프 749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부정성을 밝힐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못한 채로 연방죄로 질질 끌어가게 되나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일은 검찰 차원의 공식적인 수사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의 모든 그런 지원 세력들이 차단된 상태에서 4.15 부정선거에 대한 선거사범 수사를 제대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냐 그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검찰의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은 낙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이 재검표 등의 절차를 순리대로 추진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로선 예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일이 재검표에서 밝혀질 위험을 그들이 익히 알면서도 대부분이 쉽게 재검표를 허용할 것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항의와 요구와 재앙이 없으면 대부분이 재검표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깨어있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들이 항의하거나 재앙하지 않으면 결국 묻고 넘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호프749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로 저에게 문의할 수가 있고 저는 이렇게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 그리고 영어 채널인 gongtv 그리고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야와 안목걸 계속해서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